하나, 둘, 셋. We are one! 안녕하세요. 익스입니다. 저희가 12월의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. 디오 씨, 12월의 기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 생각엔 인기가요에서 엑소 완전체를 보는 거요. 진짜 그 기적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인데, 백현 씨가 시청자 분들께 선물 하나만 해주세요. 좋은데요? 12월의 기적 한 소절 불러주시는 게 어떨까요? 네, 진짜. 내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네, 저희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. 네, 먼저 AJX부터 만나보실게요. 뮤직뮤직 스타트!